안녕하세요. 항세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효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발효 종류 많이 있죠. 우리 요즘 많이 해먹는 요구르트. 또 쉽게 말한 김치, 된장, 장아찌, 간장, 고추장. 액젓 되게 많이 있는데요. 범위를 나누자면 이제 그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 문화에 속속들이 들어있고요. 우리 민족이 또 이제 타에 비해 날씬하고 건강한 이유가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효 음식을 먹어야지 또 건강한 민족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발효 문화가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냥 즉석에서 굽고 찢고 벗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뺏어요. 즉 소화 효소를 많이 쓰게 됩니다. 소화 효소를 많이 쓰다 보면 대사 쪽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못 쓰게 돼요. 자칭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충분히 발효 음식도 맛있는 게 많이 있고요. 지금 즉석 음식 여러 가지 만드는 음식 드시면서도 같이 한쪽으로 몰려가시지 말고 발효 음식도 같이 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통 발효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현대 발효 또 제가 말씀드리는 유인균 발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통 발효의 의미를 많이 두자면 지금 하고 있는 발효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생물의 차이입니다. 전통 발효는 미생물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한참 여름에 많이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된장, 간장, 소금 이런 데 막 절이죠. 그렇죠? 절여 가지고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썩지 말라고 절임을 많이 했는데 그 절임을 하는 속에서도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이 아무거나 오지는 못하죠. 그게 강한 애들만 오거든요. 또 하나 두자면 저기에 술 발효가 있어요. 술 발효를 할 때 누룩으로 하는데 누룩 균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누룩을 이렇게 만들자는 쌀을 가지고 그게 균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균이 붙도록 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통 발효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미생물이 붙습니다. 근데 요즘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집 아파트라든지 그 실내에서 일어나는 대로 기다려요. 그래서 맛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전통 발효 할 때는 옛날에는 환경이 좋았습니다. 오염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도 굉장히 좋은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된장, 맛있는 된장, 간장, 고추장, 우유 이런 데서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접종시키죠. 옛날에 선생님들 씨 간장 간장 얻어가지고 간장 담을 적도 있었고 시된장, 된장 얻어가지고 우리 이제 된장 담을 때 같이 섞어가지고 그 된장을 담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온기에 있었잖아요. 온기에 숨을 쉬면서 그쪽으로 그 온기 사이로 미생물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온기에 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또 플라스틱 통에다가 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재료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되니까요. 그게 이제 좋은균이 아니라 되면 맛이 그닥 좋지를 않아요. 요즘처럼 미생물을 이제 주입시키거나 이제 접종시켜서 하는 거 좋은균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종균의 성질을 닮아가지고 미생물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미생물을 넣어서 그 맛과 향과 그리고 영양소 이런 것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미생물을 먹는 시기 되고 미생물을 또 추입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